그 사람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상황을 다 읽고 있는 거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권위된 상태에서 백혜련 간사가 박주민으로 교체되면서 절체절명의 소임을 받은 거예요. 신속하게 민생법안들을 처리해라. 끌려다니지 말아라. 언론들이 강성 지지자라고 마구 폄하하고 있는 민주당의 진성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의 코어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박주민 간사가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똥줄이 타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민주당이 한 수를 뒀어요.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이 새로운 수를 두게 됩니다. 그 수가 뭐였느냐. 생때를 통해서 오늘 임시회의 본회의를 넘기자.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식의 난리 부르수가 나왔을까. 그 핵심에 뭐가 있을까. 임시 본회의를 넘겨야만 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뭐가 있을까. 결과적으로 박주민 간사에게 위임한 핵심적인 의안 통과시켜야 될 핵심적인 의안은 무엇일까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사실상 여야는 어떻게 진행할지 그 상황들 갖고 이제 힘겨루기가 한창이죠.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요청을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법사회를 통과시켜야 본회의에서 또 다시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질 붙잡고 늘어지는 가운데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는 날이 늦춰지겠죠. 그럼 늦춰지는 그 순간에 뭘 하려고 그러느냐. 김오수 검찰총장이 늦게 부임이 될 때 그 사이 시간에 검찰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또 뭘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거를 대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늦게 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게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